홀로스 형 퇴엘의 인도현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프론토스가 앞서가고 있는 전쟁에도 적을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김대호 선수는 잡을 전략에 증정되어 있는거에요. 그만큼 프론토스 실력을 넘어서 적으로 프론토스를 앞서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두 명의 몫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박성윤 선수가 무너진 이후에 임동윤 선수가 취급했거든요. 오늘 경기 MC 데뷔 여론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동윤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김재훈을 잡고 유경승을 역할합니다. 3세트 경기 콜로세움2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 본인 7시 임동윤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임동윤 선수고요. 노란색은 김지훈 선수예요. 박성윤 선수를 잡고 3세트 경기에 이어선 경기를 펼칩니다. 김재훈 선수의 적극전 이번 시즌만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김성대 선수에게 승리가 얻었습니다만 그전에 박찬수에게 패배를 했고요. 김준영에게 패배, 신대근에게 패배를 했어요. 정말 다행인 건 김성대 선수에서 2회배에서 콜로세웨이 승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김재훈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 운영을 펼쳐야 되겠죠.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월 1일 경기였어요. 네. 임동윤 선수는 대프로토션 성적이 좋긴 합니다만 이 맵에서 경험이 전혀 없죠. 지금 0승 0패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김승현, 허영구, 송병구, 그리고 김한중, 도재욱 선수를 잡았습니다만 다른 맵이었어요. 부드러운. 부드러운. 역시 공격적인 것인데요. 남자는 공격적인 모습을 임동윤 선수가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5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프로리그에 3번도 지지하는 그런 대프로토션 실력이 명소에서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죠. 주말에 몰아치는 모습이 잦아보였던 임동윤 선수입니다. 성과도 좋았고요. 네. 게스트립까지 하고 있는 임동윤 선수입니다. 네. 폴로세움만 넘어서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타워크로스부터 이제 저거가 아주 할 만한 그런 전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동윤 선수는 이번 경기 김재훈 선수를 맞아서 잘 풀어가는 게 뭐 다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프로리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선수가 임동윤 선수예요. 네. 요즘 자주 출전하고 주전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죠. 스프러 부정차를 해봤는데 이제 아래쪽에서 스포닝풀 지어진 거 발견하면은 아 캐논부터 지어야겠구나라는 생각 할 수 있죠. 어그로는 나왔고요. 라베스 경력이 찍혔습니다. 네. 저거는 이미 찍혔죠. 위치도 남았기 때문에 빨리 스포닝 건설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확인하고 프로브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죠. 바로 폴로를 통한하고 있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폴로 두기. 프로반기 대수가 정찰하고 있고 임동윤 선수는 저거는 생산하고 저 위쪽에 해치를 올렸어요. 어 예. 드론 두기 찍고 저거는 하나 찍었네요. 저거는 두기만 생산했습니다. 네. 외형상으로 압박만 가해주겠다는 임동윤 선수의 의도였는데요. 캐논 하나 취소를 하고 있는 김재훈 선수. 바로 넥서스 올리면은 되죠. 그렇죠. 넥서스 투안. 김재훈. 네. 차배 처리까지 가고 있는 임동윤 선수예요. 일단은 구드론 스포닝 풀로 상대방에게 압박감 심어주고 그다음에 10% 가스트리까지 해가면서 드론 하나 더 확보를 해서 위쪽에 확장 그리고 저거는 두기 생산 나머지는 드론 그리고 추가 확장기지까지 가져가는 이런 식의 아주 그 앞으로 배가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영을 임동윤 선수가 보여주네요. 김재훈 선수도 정찰을 잘 해서 두 번째 캐논을 취소하면서 상대방에게 잘 맞춰받고 있는 드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 계속 드론 나오고 있어요. 쭉쭉 늘려주고 있어요. 자 이 선수가 타이밍도 잘 잡고 운영도 괜찮게 하는 선수거든요. 일단 프론토스를 상대로 좀 자신감이 있는 이런 선수이다 보니까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주 그 약간 보기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공격도 곧잘 성공을 해내는 이런 임동윤 선수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가 일단은 상대방보다 심리적에서 심리전에서 뒤지지 않는 정도의 견제가 좀 초반부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 척가 확보가 됐을 때 말이죠. 그렇죠. 정찰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저걸리 딱 두 개만 뽑고 이 후보도 계속 드론입니다. 이 정도라면 저걸리 한 개 더 뽑아서 프로브를 잡아내고 자신의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더 나아내네요. 네. 라이프트까지 확인하고 있는 김재훈 선수. 드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종국장 기지 쪽에 프로브를 붙이고 있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프로브를 잘 빼주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있죠. 잡혔어요. 잘 부탁해서 올리고 있는 김재훈 선수. 저걸리 한 번 더 찍어서 프로브를 딱 깔끔하게 잡아냈죠. 이제부터 김동윤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플레이를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저걸리 다섯 나오는데요. 어 또 두 개 추가. 네 이쪽은 드론. 저걸리 완전 더 모음도 상대방이 입힌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레어테크로 확도를 해놓고 스피드업. 네 레어테크로는 공대가면 이제 스피드업을 신호한 이후에 이제 저걸리 한 부대가량 총산해서 상대방을 좀 압박하기 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입힌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임동윤 선수입니다. 언덕 위에서 한 번 보고 와. 밑에 한 번 보고 지금 들어갈 뻔했는데 질러시 잘 홀드가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네요. 예. 질러 색이 그리고 캐논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여차하면 프로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동윤 선수가 일단은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정찰 오는 것만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 프로브를 이미 바깥쪽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한기 삽힐 때. 그렇죠. 드론시가 계속하고 있는 임동윤 선수입니다. 언덕 위에서 정찰만 하고 있어요.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 알겠네요. 저블링이 된 승부가 아니라 완전히 드론 채워서 이후에 해철이 많이 늘려주고 히드라리즘이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김재현 선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유형의 저그들이 있기 때문에 커세어 뜨기 이전에 프로브 정찰이 되게 중요하죠. 해철이 두 개 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눈에 또 확인이 됐고요. 정찰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커세어로 상대방의 오버러드 제거해주고 있는 김재현 선수입니다. 나갔던 저글링 안쪽으로 들어왔죠. 프로브를 끊어주기 위해서 다운 지금 좋아요. 코너 거기서 정말 일수리인데요. 마지막까지 살려서 지켜봐야 되거든요. 잡혔겠죠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고요. 이거까지 봤어요 해철이. 추가 해철이 두 개 더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한 총 다섯 개인가요. 김재현 선수예요. 히드라 생산이 아마 될 텐데 그 전에 커세어 두 개에 의해서 오버러드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한 번에 쭉쭉 늘어나네요. 히드라 리스크댕까지 올리고 있는 김두각 선수. 오버러드 찾아야죠. 오버러드. 드론 한 기회가 지금 왔거든요. 드론이 왔습니다. 오버러드 끊어주기 위해서 김재현 선수예요. 잘못 온 거겠죠. 어? 봐야죠. 딱히 지금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언덕 위에 해철이 짚고 성큰너스 지금 타이밍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버전 쪽에 캐논까지 확보하고 있는 김재현 선수. 커세어를 잘 살려주게 되면 혹시나 모르는 무탈리스크는 거의 가망성이 없겠지만 무탈리스크가 와도 커세어만으로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캐논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철이가 어느 정도 늘고 자원이 확보가 됐을 때 커세어가 한꺼번에 떨어지면 하이템플로 나오는 타이밍에 무탈리스크가 느지막히 뜨면서 하이템플러가 찍어 잡히면서 히드라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커세어 숫자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커세어가 살아야 또 리버도 살고 또 커세어 리버가 살아야 추가 멀티도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커세어를 잘 안 보내는데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건데 일단은 김재현 선수가 프로브 정찰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커세어가 무리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리버까지 확보하고 있는 김재현 선수인데요. 지금 또 너무 진감하게 가면 안 됩니다. 더그닝 뽑아놓은 더그닝이 좀 익히시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만 가해주고 질러서 소비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추가 확장이 목표거든요. 질러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요. 깊숙하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성큰한 하나 검사되어 있죠. 드론은 정말 잘 뽑아놨습니다. 임동혁 선수. 잘 먹고 있어요 지금. 해철이도 다수 확보를 하고 있는 임동혁 선수. K2N을 쫙쫙 늘려야 되겠죠. 김재현 선수. 커세어를 잘 모으고 있는 김재현 선수입니다. 커세어를 생산 중이에요. K2N을 보다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일단은 커세어를 더 많이 생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단 좀 압박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리버로 질러 리버로 수비하면서 추가 확장 먹겠다라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커세어로 지금은 뭔가 변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스퍼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리버로 한번 써주겠다는 생각이네요. 입구 쪽에 지금 리버 한길을 갖다 놓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프로브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커세어로 상대방의 병력 움직임이라든가 오버로드 이런 것들을 막아놓으면서 공격 움직임을 최대한 늦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러 리버로 수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확장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히드라가 달려옵니다. 리버 한길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진 않아요. 오! 김재현 선수한테 오늘 커세어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이제 저렇게 이제 스포츠 한꺼만에 떨어뜨리면 오버로드가 찍힐까봐 히드라가 공격을 못 오죠. 그렇죠. 멀티가 안정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리버로 방어 한번 하고 그 리버로 아, 여기서 스포츠를 보네요.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리버가 견제를 갈 수도 있고 그 지상병력을 쫙 모을 수도 있는 그런 김재현 선수의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 확장까지 준비하고 있는 김재현 선수입니다. 다크, 뭐 리버 이것저것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네, 일단 상대방의 힛을 한번은 줄여줘야 이제 리버가 안정적으로 뜰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하이템플러가 미리 나와서 지금쯤에 나와서 만약에 이제 스톰 한 두세 방을 떨굴 수 있는 이런 식으로면 갈 수 있겠지만 네, 그럼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은 네, 좀 무리하다 싶으면 리버의 병력을 다 어, 커세요! 어, 어, 어! 자,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이쪽으로 병력 내려오죠. 템플러 나오기 이전 타이밍에 커세요, 잃는 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위쪽으로 병력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네, 리버 하나 남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하나 떠내네요. 네, 다크가 탄 것 같은데 투리버 여기 있고요. 다크, 다크 옵저버 아, 여기 오버러드 있나요? 오버러드 있나요? 오버러드가 다 앞으로 왔거든요. 스피드업이 되긴 했지만 없어요. 아, 없네요. 네, 다크 템플러가 대규모로 떠올도 아니고 리버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리버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 신경 놓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멀티를 한번 취소하면 그만이고 여기서 히드라 숫자만 다소 지금 잡아내도 충분히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이야, 이거 너무 많이 잡혔는데요. 7킬입니다. 너무 반 7킬이에요. 이쪽으로 빠지고요. 오버러드가 굉장히 있었습니다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9킬! 9킬! 신경 써야죠. 10킬! 9킬! 오, 여기서 많이 흔들렸어요. 네, 게다가 리버까지 지금 뜨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하이 템플러가 나오면 리버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바깥쪽으로. 나왔어요. 템플러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리버가 견제를 가도 됩니다. 그렇죠. 하이 템플러가 이 정도 모였으면 지금 바깥쪽에 지금 떠다니고 있는 저 걸어다니고 있는 히드라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곧 있으면 또 되기 때문에 수가 멀지도 싫어할 수 있고 리버가 이번엔 견제를 갈 수 있죠. 템플러가 리버 네, 이 커서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오, 드라우 아, 왔어요. 딱 맞췄어요. 딱 맞췄어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 임동용 선수이 야, 이건 문도 없네요. 일단 임동용 선수가 자, 리버 잡히면 안 되고요. 네, 지내시면 됐는데 발업이 아주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 불량이 빨리 백업으로 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지내시면 왔습니다만 아직 스피드랍이 안 됐고요. 네. 네. 예, 마주치기는 마주쳐서 이제 빨리 발견하기 넥서스가 날아가는 것은 방지를 하기는 했는데 전혀 뭐 지금 임동용 선수가 이 리듬을 못 본 상황만은 아니네요. 리버는 이렇게 딱 틀어줬고 커서 숫자를 줄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네. 그 견제를, 오히려 김재원 선수의 견제를 defects이 안 돼서 쓸 수 있었어요. 네. 지상 좀 발업만 됐으면 더 수월하게 박았을 텐데 일단은 발업이 좀 늦어서 피해를 김재원 선수가 좀 봇습니다. 리버는 이제 버티면서 ateful San 자리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업 된 딜러들이 아래 쪽에서 바로 따라 묶으면서 빨리 정리를 해냈으면 그것 자체가 임동용 선수를 상대로 한 김재원 선수의 스톱! 스톱 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임경희 선수 견제가 들어와야지 임재현 선수의 벽고투를 나갈 수가 없는데요 견제를 못 가는 겁니다 셔틀 견제 가르다가 다시 오른 거예요 학창기지 못 가지만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 임동엽 선수입니다 그런 훈을 좋았어요 이제 학창기지까지 잘 돌아가게 되면 엄청난 물량 쏟아져 나오거든요 게다가 이제 드랍을 통해서 또 소수를 얻고 드랍을 통해서 이쪽을 괴롭혀 줄 수 있기 때문에 데뷔를 다 돼있네요 굉장히 노래해야 되는 임동엽 선수요 임동윤 선수가 다크템플로 드론을 한번 쓸려서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데 지금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쉽지 벌써 들어갔을 추가 멀티였는데 다크템플로 한번 드론 썰는 게 좀 컸습니다 부지런히 개의층 주여야겠네요 이제는 임동윤 선수가 다수 물량을 확보를 하니까 자신도 역시 두 번째 확정기지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이제는 지상 물량 승부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데요 임동윤 선수의 추가 멀티가 늦기 때문에 김지원 선수는 방어만 하면은 무조건 상황 좋아요 아 이것도 일찍 봤어요 너무 일찍 봤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확정기지를 살리고 이게 패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동윤 선수에게는 너무 무리하게 강인군을 하다가 결국 다 잡혔습니다 신나스에 대기 내렸어요 초라하죠 캐논에 의해서 막혀요 프로토스가 병력을 대기시켜놓고 있었는데 거기를 굳이 무리하게 파고들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병력 숫자 유지하면서 추가 확장 돌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신도 하이브테클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병력에 대한 대처를 완벽하게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시 어쨌든 이득을 보려고 지금 들어오는데요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지금 캠플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병력이 있어요 캠플러 캠플러를 떠나서 질렀드라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막죠 뭐라도 지금은 시도를 해서 자신의 손해를 본 것을 복구를 어느정도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들어갔었는데 두 번의 무리한 공격이 시도가 되면서 지금은 러커드랍 두 번의 무리한 공격 때문에 지금은 병력이 아주 구멍이 뻥 뚫렸죠 자윗차 좋아요 야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어우 많이 잡았네요 7킬 네 이거는 다크로 쓸고 저 러커는 여기를 다크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확장 이쪽에 있는 러커는 그냥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수월합니다 뭐 압수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어쩜 나와있고 이쪽 확실하게 정리해두고 임동혜 선수 추가 웹퍼랑 끊어주면 김재현 선수의 거의 필승입니다 멀티수가 같거든요 그리고 임동혜 선수는 병력팀에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추가 확장 이 타이밍에 끊어주는 것 때문에 이 김재현 선수가 마음이 좀 편해지겠네요 드라군만 모으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네 아우스 쪽 지어주고 있을 때 다크로블러가 왔습니다만 진짜는 목격하지 않았거든요 어 썰려요 끝났습니다 퇴처로 떼졌습니다 아 원다크였으면 5.5번원도 오면서 막아주셨을 텐데요 야 텐드랍 야 이어지는 드랍 아아 임동혁 선수가 두번의 공격이 실패를 실패를 한 이후부터 페이스리듬이 잃었어요 확실히 내리고 갔습니다 아예 내리고 갔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다시 들어갔는데요 예측스톰 많이 잡지 못했지만 앞마당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거를 했지만 태블러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잡혔어요 네 충하 확장 다 크로 썰어버렸죠 그 다음에 두바쳐 확장기지 돌아가는 시점이죠 하니까 드라군만 한 분의 정도 모이면 무조건 진출해서 이득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와 많아요 경력이 또 모였습니다 경력 많아요 럭커가 사실 상황이 좋으면 저 럭커를 활용해서 프로토스의 통로를 입구 쪽으로 일단은 조여놨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고요 팀센터 라인 쪽에 임종인 선수가 배치가 되어있긴 한데 그걸로 안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으로 와버렸어요 물량이 꽤 되거든요 저 오버로 된 럭커가 타고 있을 텐데 럭커를 신경 쓰지도 못할 만큼 아 이것도 지금은 옥저버 잡아요 예 옥저버 잡혔으면 해처리만 깨고 그 다음에 스톱 박스는 빠져야겠죠 럭커가 왔습니다 갑만해야되는 임종은 쏘세요 확장 피해 더이상 바선은 안치거든요 네 어떻게든 먹어야지 아 럭커와 싸움이 가능해요 네 멀티 못 지키면은 임종인 완전 절망인데요 예 해처리 지켜야 됩니다 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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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처리만 깨고 나머지 명령은 빠져도 됩니다 네 멀티 멀티 깨져요 깨져요 아 깨지네요 일꾼 다 잡히고 아 해처리까지 깨졌어요 예 네 카메라 뒤쪽에 다시 한번 드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이런 건 좋은데 일단은 김재현 선수 플로무가 다친거고 임종인 선수가 멀티가 나아간 상황이거든요 예 피해가 더 크죠 악한 다수까지 보유하고 있는 김재현 선수입니다 네 멀티 쪽 복구하면서 지금은 뭐 견제 한 번을 더 들어가든 아니면 지상불량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한 번 더 소모를 해주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웃겼어요 네 네 일곱씩 다시 복구를 하고 있는 임동혁 선수 네 멀티가 한 군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 천천히 정리하고 바깥쪽으로 나가도 되거든요 굳이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런 거를 당한 은이 차라리 그런 위치를 하나 수정해서 수정이 아니라 새로 지어서 김재현 쪽에 하나 건설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병력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한 임동혁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지만 제대로 먹혀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지금 상대방의 병력들이 안쪽에 수비 포지션으로 있는데 가서 들이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괴롭혀주는 그런 판단만 하고 그렇죠 네 수비하고 멀티죠 자 하크 들어갔는데요 하크 아 아니네요 그냥 지러시 그냥 들어갔었네요 뭐라도 좀 해 해 줘야 돼요 3D라도 하나라도 틀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드론을 좀 뽑았기 때문에 임동혁 선수가 멀티가 완성된 이 타이밍에 드론을 한 번 눌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병력 공백기가 생길 수가 있고 김재현 선수가 나온 병력으로 치고 나오면은 임동혁 선수가 막기가 좀 많이 불안해 보여요 네 네 셔틀은 히더러로 돌칭이네요 어이구아 어 야 그래도 내리네요 네 아 잘 내려요 예 문호가 없었습니다만은 일단 그 멀티 복부하면서 드라운 숫자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위쪽에 있는 확장기지 하나만 더 밀어도 이거는 지금 라바가 다 놓은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자원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드론이 꽤 잡혔습니다 네 에쿡 좀 맞고 버티면 있습니다 자 옥저바 잡고 버텨야 돼요 김재현 선수의 화력이 강력해요 네 템플러가 게다가 좀 많이 확충이 됐고 악한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면대결 하는 것보다 함정을 파놓는 게 좋겠고요 네 다수의 러커 준비하고 있는 임동혁 선수입니다 네 자 저런 식으로 버티면서 한번 뒤로 돌아서 김재현 선수의 본진 위쪽 멀티를 파괴해 보려고 했는데 김재현 선수가 예측을 했습니다 네 이런 타이밍에 임동혁 선수가 이 다수의 러커를 바탕으로 김재현 선수의 주력 병력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 주력 병력을 잡아내는 시점에 지금 열시초 확장기지와 아까 깨졌었던 아래쪽에 이제 본진 두 번째 확장기지가 복구가 되거든요 네 그거 복구만 시키면은 경기 이기는 겁니다 네 다 지켜내면은 상황이 또 이상하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렇죠 헌덕 위쪽 네 김재현 선수도 여기서 병력을 시원하게 다 소비해서는 안 돼요 템플러가 있거든요 네 자 스콘이 병력이 아래 위쪽에서 지금 오는데 예 이 병력을 해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이 병력을 어떻게 잡아 먹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럭커 위치는 어디서 파워 가능할 것 같나요 범호가 범호위치가 이거 왜 럭커 범호 글쎄요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번호 해놓고 그 다음에 5.3을 생각을 했었어요 다 잡혔어요 러코 정울링 와서 병력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처리가 안 밀렸고 프로토스의 주력 병력도 지금 다 잡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울링의 희망이 생긴 건데요 그 희망이 뭐냐면 프로토스의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추가 확장 이런 쪽에 정울링으로 견제를 해주면서 러코 드럼만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멀티 아까 깨졌던 거 두 개만 복구를 하면 임동혁이 이기는 겁니다 주력 병력이 가서 싸우되 해처리 하나는 깨고 상대방의 병력도 다 잡아먹어야지만 자신도 이제 두 번째 확장기지인 이은 세 번째 확장기지가 프로토스가 들어가는 건데 좀 아쉬웠네요 9시에서 6시쯤 복구를 했어요 임동혁 선수 지켜냈기 때문에 임동혁 선수의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방금적으로 넓어버린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네요 러코 숫자가 다수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이 병력의 움직임도 막을 수가 있었고 말이죠 이쪽으로 다시 만들고 들어오는 김재훈 선수 해처리 게임과 굉장히 좋은데 문제를 괴로운 게 이거죠 앞뒤로 먹히겠는데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만 이 병력의 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 구성이 거의 없어서 러코에 완전히 취한 겁니다 그렇죠 주력병력이 개별됐어요 이 병력이 살아있었으면요 이 병력이 살아있었으면 리버가 견제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리버 두 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김재훈 선수 더 이상 밀리면 안 됩니다 추가 확장은 가져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끊기고 있어요 자 셔틀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자원 하나 가지고 지금 이제 싸우는 거라서 이 견제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주력병력이 두 번 잡히면서 임동규 선수가 공격의 주도권을 잡았죠 네 홍기를 좀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셔틀 견제 준비하고 있는 김재훈 선수 네 힘들어 자 우선 한 두 개까지 잡아주고요 아래쪽으로 또 빠집니다 네 여기서 피해를 또 당해서 안 되는 임동규 선수예요 그렇죠 드론틱 쪽으로 빼놓고요 임동규 선수도 지금 자원 하나가 하나에 몸만한 그런 시점이라서 어디 공격 들어가기도 좀 무섭고 병력 한 구멍에 다 잃으면 저그가 아무리 복구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복구가 안 되거든요 이 병력 숫자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철이 계속해서 늘려가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만 더 돌아가도 물량 자원면에서 완전히 앞서는 곳이기 때문에 물량면에서도 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내려오는데 임동규 선수입니다 김재훈 선수도 병력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 병력을 유지하면서 멀타이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은 갈 수 있는 게 2대밖에 없거든요 네 한방 싸움 크게 이겨야 돼요 지금 설계방이 김재훈 선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김재훈 선수는 설계방이 들어와서 시원하게 한번 들이받아주거나 아니면 병력 싸움에서 한방 제대로 이겨야지만 추가 멀티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나가긴 해야 되겠네요 김재훈 선수 임동규 선수는 멀티를 지금 성공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고 이겨야 되거든요 리버가 정면으로 그냥 같이 부각이 됐었으면 더 압도적으로 이겼을텐데 그러지 않아서 좀 곤란하구요 임동규 선수도 지금은 병력이 없어서 많지 않아서 불안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지상 물량은 이제 멀티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위치에 옮겨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 리버 태웠습니다 그 다음은 못먹게 해줘야 되거든요 야 또 정면으로 돌격이 돼요 잡히면 달려! 시트라 쪽으로 돌격하면 안되죠 그렇죠 잘 보고 잘 가야됩니다 멀티버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리버가 살아야될 아 이거 하이템으로 돌기 이쪽도 있고 지금 6시에도 지금 공부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가져됩니다 네 자 이쪽 센터 쪽으로 다시 한번 들고 나오니 김재현 선수예요 네 병력 합쳐서 센터 쪽에서 긴장감만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 확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다크 한기 생산해서 그냥 적어닝 썰어버리고 추가 확장 가져가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이건 지금 한 번의 싸움이라서 네 그렇죠 미데랄 싸우니 김재현 선수가 다 떨어졌을 거예요 네 자 말 그대로 한 번의 싸움이 되겠군요 리버는 앞에서 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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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원을 잘 썼습니다 네 리버가 중간에서 어쨌든 오래 벗고 주면서 재역파를 다 했는데 아 수원 병력이 있었네요 네 뒤에 앞뒤가 따로따로 싸우면 됩니다 따로따로 위에 병력 밀고 그 다음에 아래 병력 따로따로 잡으면은 돼요 네 각자 제게 버티고 있어서 발역에서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충원 병력도 있거든요 이거는 프로토스가 충원 병력까지 생각을 해보면 프로토스가 앞뒤에서 이기겠네요 따로 위에서 따로 아래쪽에서 따로 이렇게 싸우면은 저구 병력은 퍼져있기 때문에 저여쪽 병력이 그렇죠 둘러쌉니다 네 잡아먹고요 자 앞으로 누구야 다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잘 싸운 겁니다 이거는 위쪽 아래쪽 모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따로 몰아놓고 아래로 따로 몰아놓고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게다가 지금 럭콜을 변태할 시간은 지금 안 주고 김재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입리에 김재현 선수가 더 압박을 계속 해줘야 돼요 네 네 경력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추가 병력 충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충원 병력 오는 타이밍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싸우는 이런 모습도 좋네요 충원 병력이 싸고 오거든요 이제는 위로 위에 위에 있는 병력과 싸워야 됩니다 따로따로 싸우면 이겨요 이게 빠지면 안 되죠 네 야 이거 아슬아슬하게요 네 자 먼 차라리 남았어요 두 개 안산서 강력이 남았습니다 네 벌티낼 수 있죠 벌티낼 수 있어요 네 악한 두기가 살았다는 게 저글링으로 당장 투기를 해야 되는 저그 입장에서는 되게 압박이에요 악한 두기 때문에 드론 잡고 자태로 막아서 드론 잡고 우리 해처리 날려야죠 네 진련 더욱거든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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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지금요 겁을 지냈어요 지금 너무 떴는데요 예 굉장한 아 굉장한 무빙을 보여주죠 네 굉장한 무빙을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빠른 드론은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드론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자 병력 빠져가지고 이제는 추가 멀티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추가 멀티에 빠야죠 그렇죠 멀크가 있는데 달려둘 필요 없어요 돌아서 한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돌아서 계속 빠져나오고 김재훈 선수는 이 병력이 살아야지만 열심 확장기지 쪽을 지금 견제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열심 확장기지가 네 이쪽에 잘 돌아가는데요 이쪽 두 군데가 돌아가고 러커가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옥점어만 잡아도 이거는 김재훈 선수가 병력상에서 우위거든요 그렇죠 김재훈 선수의 멀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멀티가 없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거든요 네 싸우는데요 러커 러커는 되는 거 옥점어만 딱 잡으면 되는데요 러커는 싸우는 거 싸우는 거 네 러커는 뒤에서 싸우면서 이게 뭐 불려야지만 추가 멀티가 다녀갈 수 있는데 아 근데 병력이 이게 점점 줄어드는데요 여기서 러커를 잡은 거는 잘했습니다만 일단 주력 병력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아차 추가 확장 추가 확장 가져가고 충원 병력 모으는 타이밍에 저그가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게 생겼네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멀티를 한 번 깨졌습니다만 그동안에 10시가 돌아갔거든요 네 그것을 바탕으로 저그가 결국 지구력이 더 많게 생겼습니다 네 게다가 이쪽 11시에 또 다시 한 번 멀티가 성공을 하면서 이게 존맛습니까 네 자리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아래쪽으로 병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력 병력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다시 한 번 견제를 11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일단은 이 병력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기고 멀티를 확보할 수 있는 순간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멀티가 견제를 갈 여유도 생기는 거죠 템플러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템플러 지금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한길하게 살려야 돼요 네 자 두기 세기 모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10시 쪽 네 노리는데요 근데 저그 병력이 너무 지금 잘 모이고 있네요 센터 쪽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앞에서 이제 자글링이 바람잡이 해주고 뒤에서 템플러 스포해주고 이러면은 플로스틱가 양쪽에서 사망에서 달려지는 것 네 아 템플러는 잘 들어갔어요 스폰 잘 들어갔습니다 네 다수통 잘 차가 안 돼요 네 지지 경계 끝났습니다 아 인도현 선수 잘 물고들어지네요 네 인도현 선수 품질기에는 어떤 조회 지구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아래쪽에 있는 해처리는 여러 번 깨졌습니다만 10시 확정기기가 돌아간 게 승리의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뭐 승대방의 화려하게 밀리려도 대충 합장 가져가면서 뒤따란뿐만 해서